어제 마틴스까지 잡았어요 맞죠? 아 지금 포켓몬 상황 보여드릴게요 레트라로 진화했어요 알로라 레트라로 진화했고 포켓몬 레트라 피조백작추 리자드 어니북이 이상해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약간 스타트를 다 모았어요 어 그냥 궁룰로다가 음 이름 좀 바꿀게 어? 이름 바꾸면 왜 안되지? 아! 받은건 안돼 이름 받는거 맞다 바꾼건 안된다 맞다 자 이리로 한번 가봅시다 이리로 왔던가 어 야 저 개밀들이 있는데 어 선생님 근데 피카츄는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나도 잘 몰라요 지금 주가 없는데요? 야 홈인데 존나 많다 잡아 이 개새끼야 아 뒤졌다 음 준비 자 호잇 호잇 호챠아 아 얘 좀 야 이거 잘 맞춰야되요 헐 호잇 토하 뜨허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라 티 전투 또바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마자산에서 드래퍼 때리고 뒷 아잇 아유 우다가 우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 오케이! 좋았다 이거 소리 좀 울리고 싶은데 소리 울리면 좀 찾아볼게요 소리가 너무 작은 거 같아서 좀 더 커졌죠? 이 정도면 될까요? 됐죠? 어 오케이 어리부기 자원보다 얘 이거 친구들 스타팅 부켓몬 친구들로 갈게요 얘들 가져가면은 적어도 평탄상은 쳐 어 예비 드리죠 뭐 이 친구는 나중에 공룡라이기 서툴로 쓰면 되니까 우선 넣어놓을게요 많이 잡아야 돼 포켓몬은 이 게임은 포켓몬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포켓몬은 많이 잡는 게임이야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포켓몬 많이 잡아야 레벨업도 잘 되고 그냥 잡혀 그냥 길 가다가 보이면 다 잡아야 돼 어 그런 게임이더라고 잡혀 오케이 공룡라이기 피카츄를 또 가능해? 피카츄 씨X 못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은 또 백작축 레벨업 그러고 싶으면 하겠네 음 칙코리달은 없어요 골드버전이 아니라 레드버전 리메이크 되기 때문에 그건 없고 레드 어? 아 근데 달맞이 돌을 안 가져왔어 아 저거 바로 니드킹하면 아 근데 햄찌 버릴 순 없긴 해 어 얘도 귀엽긴 해 잡아놓자 제가 포켓몬스터를 어렸을 때만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효가 혹시 제가 풀어줬던 피존도 다시 찾나요? 어 열이 안 찾아요 아직도 거의 있어요 어 얘 귀엽다 근데 왜 이제라 왔지? 얘부터 포켓몬을 빠는 세리더는 야지몬 코드벤처 같은 긴장으로 혼내줘야 한다 아 그리고 저 피좀 피좀 버렸어요 예 지금 다른 포켓몬 넣을 거 많아가지고 툭 그렇지 아 야 좋았는데 엑서는 떠야지 음 오케이 레트라가 왜 검은색이냐고요? 여기 신작에서 그러니까 같은 포켓몬인데 다른 모습 가진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로컬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신작에서는 다르게 생긴 애들이 몇 마리 있어 음 레트라 같은 애들 어 무슨 폼이라면서 그래서 여기 안에서 교환이 돼요 어 그래서 레트라 검은색입니다 그냥 레트라라 그냥 레트라라 골에 가져가면은 그 지방 걸로 교환이 돼 이 버전은 그렇지 알로라 알로라 귀여워 분노야디 가지고 있어 엄청 귀여워 분노야디 좋더라 어 어 어 엑설런트 음 툭질도 우리가 같이 사람이지 피부 세꺼만하고 똑같다고 조용해라 음 혁준하 망나뇽 잡아서 승다리로 이름 바꾸자 그럴까요 뭐 근데 망나뇽 어디서 잡아요 어디서 나오던데 민용하고 나와 그래 경험치 질색으로 오죠 이게 잡는 것만으로 모두부격을 그 아이 근데 그만 싸우자 이 벌레잡이 새끼 또 캐더비 들고 있으려나 음 싸우자 보자 벌레잡이는 계속 있네 뭐 있나 봅시다 음 레트라로 그냥 다 찢을게요 예 얘 또 한 마리 있냐 버터프 어 이 새끼 이거 파라 쓰리고 있는 거 봐 음 분노암님 능력이 뭐냐면은 분노암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HP 반 깎고 시작해요 예 HP 반 깎아 그냥 능력이 반 깎는 거에요 예 개사개에요 빡 그냥 반 깎아요 예 원킬 안나 무조건 반 어 개사개야 어 무조건 반당이야 어 그리고 깨물어 부수기로 그냥 아작 내면 됩니다 아작 아작 그렇지 레트라 존나 세 어 레트라 검은색 귀엽다 어 오케이 기압도 있으면 사귄 것 같다 어 벌레 씹었어 벌레 얘들 원래 벌레 먹어야 되는데 가자 잡을 거 딱히 없죠 넘어갑시다 아 아 벌레 에피스트레이 뿌려야되나 진짜 아 있던데 이거 안 만나는 거겠지 가면 뚜 엑셀렉트 어이 뭐 장인이야 어 딱한 마스터 음 엑셀렉트 아시켜마신데 그럼 어 레벨업 잘 낸다 레벨업 좀 해라 기본 한 25까지 전부 다 올리고 와야되는데 어니북이하고 이상헤버 줘야 되는데 30정도에서 레벨업 할거야 어 어 이 사람이 존나 약해 어 돌진 보자 막 쓸모없는 거 꽤나 이 새끼인데 음 몸통 박치기 보다 돌진이 낫겠지 어 그렇겠지 음 리자드는 지금 좀 못생겼어 리자드는 원래 좀 싸가지가 없어 리자드는 좋은 이미지가 한계도 없어 나는 리자드에 대한 이미지 좋은게 한계도 없어 왜 그럴까 뭘 해명을 해 시청자들이 그 백작출 하자고 해서 내가 한거에요 에 보기판 지금 바꿀께요 에 어디로 가더라 위치를 잘 모르겠어 일로 가는거지 포켓몬 센터 없나 중간에 음 절로 갔어 미탱크도 나오나요 꼭 한번 보고싶은 포켓몬인데 미탱크는 안나와요 고인드버전 아니라서 고인드버전 이미 나왔겠죠 어이 잘못됐다 일로 가보자 어이 이 아저씨 보통 돌 포켓몬 가지고 있거든요 롱스톨 아니면 꼬마돌 대구리 가지고 있을거에요 대구리 한 번도 못 봤어 아 알로라 꼬마돌도 있어 어제 막 깎았어 어 꽁이 아파 레터럴 한번 잡고 나머지 어니고기는 잡을게요 꼬마돌이네요 자 꼬마돌이 야 대구리나 이런거 나 어제 또 얘기했지만은 꼬마돌이 더 특이한 포켓몬이야 떠있잖아 어 저 새끼가 진짜 무서운 애야 어 근데 무조건 개꿀이죠 어 효과 말고 더 할거도 없어 그냥 반이에요 뭐야 아이 개새끼야 진짜 포켓몬 러빙 안하는거 봐 잡고 가는거 봐 진짜로 아 또라인가봐 포켓몬 러빙 안하는거봐 진짜로 안녕 혁준아 2019년에도 늘 건강하다 빈협으로 저찬시사 시계 닿았습니다 자 어니북이가 한번 가겠습니다 음 저 쪼개는거 봐 어니북이가 어니북이가 존나 귀여워요 어 풀테라보고 빡 돌아서 진화하는 분노조절장에 푸비멀 발사 열탕 어니북이가 꼬부기보다 더 개논같다 찌익 커트 레벨 5차에 그냥 원투컷 어 네 돌 포켓몬 새끼들은 아 물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 음 안받까 안받까 뭐하러 맞까 음 야 꼬맞으면 새끼 키워너봐 여기 약간 포켓몬 그 진짜 좋아하는 취향이 어 발사 원킬 열탕 존나좋아 이거 기술만식으로 배웠어요 예 네 되게 귀엽다 레벨 5차요 이건데 메가스톤 어디서 봤냐 음 내가 이제 한번 해야되는데 어 살 존나 쪘어 웅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이 아저씨들 근데 돌 포켓몬 키우는 사람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어 돌 포켓몬 키우는 사람 진짜 똑같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음 씨낸 계속 메세지가 왜 뜨지 응 tenho holds up 계속 메세지가 왜 뜨지 음 근데 계속 메세지가 왜 뜨지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또 계속 완성하는거다? 어 아 얘네들 쏴 아 고지네 어 고지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아 피존도 아직 있구나 아직 안 갖다 버렸구나 나 이거 피존 어 얘 ㅈㄴ 약해 어 날개치기나 있어라 어 니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두번째 포켓몬이거든요 예 ㅈㄴ 약해 이 ㅅㅆ 애매도 24잖아 내가 두번째로 잡아냈는데 아 첫번째로 잡아냈지 피카츄 그냥 받았으니까 ㅈㄴ 약해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어 옛날에 좀 강했던거 같은데 옛날엔 진짜 ㅈㄴ 강했던거 같은데 아 그래 메가스톤 8번째 체육관 깨려고 할때 니장몰로 아 답안 답안 어 그래서 세졌죠 다운을 바꿔요 니자도 한번도 왔었거든요 니자도 받고 한번도 안쓰기 때문에 니자도 한번 쓸게요 니자도 어제 사탕 많이 먹여놨어 어 사탕은 아무것도 있길래 받쳐먹었거든요 이 체력이 왜이러네 근데 한번도 안쓰는데 이 체력이 왜이래 썬나네 이거 언제 파이럿때 썼구나 포켓몬샷 한번도 안가져왔다 어 파이럿때 쓰고 어 니자도 예쁜가보자 아 야 잘생겼어 리자드 어 아 좋더라 이거 햄찌 개새끼 뒤졌다 어 진짜로 지구던지기 한번 가봐 음 지구던지기 한번 던져봅시다 음 으어앗 으어앗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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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켓 맞고자 주지마 아까우니까 음 이상해폰 한번 써볼까요 매트랑 살려야되는데 피카츄 왜 안쎄하고요 존나 쎄서요 예 피카츄 앞에 놔두고 빠치빠치 팍스 했으면 다 죽어야야들 그냥 어 존나 쎄서 안쎄는중에 너무 쎄 존나 쎄요 어 제일쎄 지금 내 포켓몬중에 예 옆 써보자 배우고 어 둔찐 정화화속하는 성공기기 때문에 공개는 그렇게 안강하죠 이상해폰 강해요 빠악 맞죠 이상해폰 존나 강해 화상맞고 죽겠죠잉 음 난 이상해씨가 가장 이쁘긴 한데 이상해 꽃이 약간 육중한 맛이 있어서 옛날이랬나 근데 맨날 니자도 골랐어 니자몽이 좋아서 이상해씨는 제일 안골랐던거 같긴해 근데 어 좋은 상처야 응 저 아 살려주마 배짝초랑 오르자 귀여워요 비술은 뭐에요 응 공역준의 롱스톤이 진흙뿌리기를 시전했다 효과는 대단했다 공역준의 찌리리공이 볼부비부비를 시전했다 그러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카츄 귀여워요 볼도 만져주고요 탱탱 콜은 싫어요 하지마요 알았죠 귀여워 꼬리 만져줘요 알았어요 이 자식이 왜 뭐야 아까워지 어 둘다 다 탱거랑 어 보통 실화소만 알면 홍수문 들고 있거든요 알통문 좀 그지새끼들 알통문 들고 있어요 그지인가요 알통문인가요 아 생각 못했다 망키는 씨발꺼 하하하하 숨은 바꿔야겠다 피카츄 밀어버립시다 귀찮다 날개치기 비행 강하죠 그렇죠 비행할 때 격투가 좀 약해요 예 망키 성우준이라면 되게 되게 귀여운데 망키있다니 별로 안귀여워 성우준이라면 안귀여웠던데 안녕 어 피크니클 또 걸어라 다 덤벼라 자 뭐 있나 봅시다 뭐야 아 아 콘치 콘치도 나름 메이저야 물보게몬 초반 포켓몬 중에는 약간 메이저죠 낚싯대 꾸진낚싯대를 잡을 수 있는 애 중에 거의 메이저급이에요 예 잉어킹은 좀 키워야되니까 콘치는 바로 직효성으로 정황한 성과 어 근데 왕콘치는 존나 못생겼잖아 어 왕콘치 존나 못생겼어 콘치는 이쁜데 아니 저 왕콘치 존나 못생겨 어 콘치 존나 이뻐 금붕하고 그 비다닝어 그 모티브로 한걸건데 음 콘치 잘 너무 못생기게 그려놨어 어 왕콘치 존나 이스네 어이구야 죽는다 내 피스타 죽는다 궁화사망한거 죽어라 나에게 치기다 강한거 봐 토스트도 이뻐 서바 코치 한마리도 아니지 어 안받까 안받까 어 백지나추처럼 가자 백지나추 그냥 저 파치파치 악셀하면 다 지시거든요 어 우리팀에서 넘버원이 존나 강해요 예 피가죽 그냥 달려나가잖아 어 이 새끼 죽어도 달려와요 예 어 새가 안나오나 이거 별로 안예쁘다 아 그냥 뒤져도 복창해라 어 파치파치 악셀이다 개새끼야 어 성공기에 무조건 극소 맞아 이거 솔직히 포켓몬에서 메타몬 볼 때 다들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를 생각하듯 했잖아요 나만 그랬어 컷했습니다 음 아니 뭐 메타몬 그거는 난리나지 있으면 현실이 있으면 어 좋대요 근데 범죄이 존나 이용될걸 근데 거기 있으면 형 근데 어디 10번 도로네 10번 뭐있냐 꼴에 잡을 필요 없고 아 진짜 가까이 오지마라 발로 차기 전에 어 가까이 오지마 개새끼야 음 오지마 개새끼야 좋은 상처야 레트랑 좀 살려도 되겠는데 뭐가 없나 센터같은거 근처에 리드랑 아 여기 있다 좋다 아아아아아아 마이씨 말 앞에 로켓단이 있네 아이씨 어 존댔다 존나 벌렸다 어 어 어 야 조졌다 덕분에 로켓단이 체면이 구겨졌다 이래서는 보스트를 배울 면목이 없어 그래서 조금 따끈하게 보여줘야겠어 아 조졌다 아아 기다려 어 칸나다 맞죠 라파라스 어 이야 사선왕이죠 정신 못차리고 봐라 정신 못차리고 봐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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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에도 이겼어 피카츄가 파치마스 라인으로 그냥 배달이 뚫어버림대 석춘상 메타몽 들킨지도 꽤 됐네 음 여기도 메타몽 괜찮나 언제 나올까 메타몽 쓸데있나 아 레트라 진짜 뒤졌다 잠깐만 어? 나도 레트라야? 어 회복됐네 회복심료였다 간나가 어 야 알로라 레트라 돼 누가 드세요 우선 분뇌함님 무조건 국물이죠 어 누가 더 빠르나 보자 내가 더 빠르네요 빠바밤 반피 개사기야 레트라 이게 홀 빵빵한거 봐 어 스킬은 똑같은거 배우나봐 속성만 좀 달아고 구멍팍기 한번 깨물고서 여기 한번 가자 음 내가 속도 더 빠르기 때문에 어게 이거 되게 귀여운데 볼빵망한거 음 난 누란거 좋아해서 음 칸나 칸나 싸우면 좀 보여줘 칸나 어 그렇죠 칸나 좀 보자 싸우면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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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보자 어 4천원 낼려면 어떻게 해야돼 음 포기맨센터는 치료 한번 아 치료할 필요 없는데 얼마 따르지는 않았는데 반패 따랐으니까 자 홍길맨 또 말 또 걸어보고 어 저 보이죠 럭키 리듬 존나 타죠 굵음이죠 거의 어 클럽이에요 예 일 안해 보고 계세요 일 하나도 안합니다 럭키 예 저 보세요 가로순이 다해요 럭키 그냥 시발 옆에 존나 흔들기만 해 리듬 존나 타잖아 어 왜 있는지 궁금해 아직도 음 저 봐요 가구도 안해지 자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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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머리 돼지네 자그라 보라타운에서 유력이 나온다구 다들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나는 엘리트 트레이너 할배우 맘입고 여긴 뭐 딱히 없네요 포켓몬 센터에 원래 여러가지 이벤트가 좀 많더라구요 센터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많이 다 걸어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음 뭐 먹을거 없죠 여기 있을 가능성 없네요 아 대기타고 있는거 봐 끝 내가 끝에서 왔다 개새끼 오케이 안잡혔고 몬스터브 5개 대단하구요 얘랑 싸우면 뭐 줘요 어 수고맘불하면 뭐 줘요 아롤랩더라 되게 귀여워 이거 말고 진짜 존나 못생겼는데 보여줄게요 아롤랩끼리 존나 못생겨 한게 있어요 예 그 디그다도 있는데 아 디그다 아 존나 못생겼어 어 머리 있는 애 아 이거 내가 불러 얘 노머리 땅은 아니지 얘 악노머리지 그러면 뭐 군나합리하고 뭐 괴물 우승하면 되죠 레벨 차이가 좀 나네 레벨 전부 이제 기본 레벨이 약간 25렙 정도 되나봐 이제 레벨업 좀 해놔야돼 음 어 격투다 오 레벨아 뒤집어죽게 근데 내가 더 빠르잖아 아 안죽겠지 어 그거 바꾸자 어 뒤집겠지 어 백작 좋아라 아 안 따르지 적패추야 존나 쎄 어 자가라 무수캐몬 어 숙책이 되게 강챙이는 좀 세게 생겼는데 숙책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 발챙이는 좀 애매하고 진짜 숙책이 존나 귀여운데 어 나중에 키워야겠다 이번에 키워야지 어 어 경험치 또 레벨업 좋고 달달하고 성원순 굳이 바쁠 필요 없지 어 그냥 적패추 존나 쎄 성추 험믄다 여기서 그냥 적패추 어택 그렇죠 음 한 번 더 한 번 끝나죠 아 어 어 적패추를 안져 믿어 믿어 적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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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틱 한틱 피해 자가라 적패추 예스넬을 달려서 와요 허허허허허허 리자드 써볼까? 여롭지 다 먹어라 죽고 세네 죽어! 리자드 언제 해봤냐구요? 잡은게 아니라 받았어요 스타디 포켓몬은 주더라구요 어? 날려버리기? 99 말이야? 날려버리기 됐어? 다른 포켓몬을 바꾸는거잖아 날려버리기 야생 포켓몬 날려버리는거네 야생 포켓몬을 안만드니까 깨트리다 좋은거 같은데? 격투적 저거 센터 갔다갑시다 이 새끼랑 안 엮여야되요 싸우기 싫어 얘랑 오늘 뭐라고 무슨생기냐구요? 안입었데요? 저거 리슨 또 타고있죠 거의 불금이에요 옛날에 리사 이 새끼랑 리사가 간호수는 성적 안되서 못가고 옛날에 럭키될려고 학교다닌적있죠 옛날에 추억이 나오고 바이바이 로사인가? 아 로사 맞다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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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마 벌떠주 왔네 3개 수마 벌떠주 왔네 수마 벌떠주 왔네 수마 벌떠주 왔네 수마 벌떠주 태양꽃 피카츄가 다해 비술이라고 잘만한거 있으려나 아이통문 괴룡문 존나 멋있는데 괴룡문 통신지랄이라서 한번도 본적은 없어 아이 개새겨 가만있어 오케이 엑셀런트 아 나왔다 얘는 쉽다 중간이라서 그래서 엑셀런트 쫄지죠 여긴 형 진짜 다 있다고 잡았다 쟤는 왜 가슴에 아가미 달고 다니냐고요 모르겠네요 메탈 레벨 24 대단하고 오늘도 관장 한 두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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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이동 안 배워도 될거 같은데 피카츄 조심스럽게 좋아 늦게 하자 는다 물대보름 배워야지 물대보름 공룰이야 업체순기 버리자 단단해지게 비슷한거잖아 스타이 다 내리고 있냐고요 몰라요 주던데요 가니까 다 주웠어 그냥 공짜로 누가 버리고 막 범죄를 일으키고 꼬부기는 범죄를 일으키고 파이리는 버렸고 이상씨는 자기가 못 키우겠다고 줬어요 꼬부기는 여경한테 잡혀있는거 줬어 여경이 잡고 있었어 뭐 나쁜짓 했나봐 골뱃이다 잡자 골뱃 말고 크로백이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걔가 침밑도 지난거야 골뱃 아가리봐 옛날에 포켓몬 만화중에 그 골뱃 포켓몬 스페셜 맞을거야 골뱃 레이더로 쓰고 그랬는데 이거 완전 피겠다 이거 나오지 그렇지 자 아가리쪽에 맞춰야돼 삑!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골뱃 하잇! 그렇지! 플로에 없지 골뱃번져도 있지 골뱃번져부터 나오니까 양소라고 양소가 어떻게하는지 몰라요 호얏! 아씨 막 가만히있어 막 가만히있어 아우 가만히있어 아우 가만히있어 아우 가만히있어 보습 많아요 아까 100개 샀어요 아이씨 그렇지! 오케이! 아 졸권 한개 흔들면 된다고요? 양손으로 하면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리자드 리자드 마구 혈키기? 이거 리자드가 배우는거지 노멀 혈키기보다 마구 혈키가 좋겠지 근데 혈키기 여러분 쓰면 마구 혈키기 아니야? 뭐가 달라? 어 골뱃 샛 야 졸까지 생겨 보여줄까요 네 포켓몬중에 나 깜짝 놀랐어 포켓몬 박스있어 포켓몬 박스있어 포켓몬 박스있어 포켓몬스 나가서 보여주시거든요 좀 이쪽에 있을거에요 음 꼬마돌이거든요 알로라 꼬마돌인데 이거 니 새끼인데 음 아 저 저거중에 한마리인갑다 그러면 이건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딨냐 저 옆에있어? 어디 몸에 같이 박혀있어 아! 여기있다 어 야 샌거 봐 진짜 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어 알로라 꼬마돌이야 교환했어 어제 저 키우자구요? 별로 키우기 싫은데요 아 뭐야 아 야돈 야돈상이다 싸우자 야돈 가지고 있겠지 야돈상이니까 어 보통 야돈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사람 부자잖아 저 꼴이 며칠만에 한번 나냐 저 꼴이 팔면 백만원이잖아 알죠 예 왜 야돈 꼴이 저거 마트 살살 놓는다 어 왜이렇게 불쌍하냐 야돈 꼴이 살살 놓는다 레트라 한입 했다 어 야돈 꼴이 백만원이야 와 존나 세근데 레트라 희한해 이게 거기다 자속이기 때문에 데미지 조금비 더 들어가지 않나 음 이름이 도현이네 어 볼 도왕 이수라 어 볼 좋아 이기면 그래서 볼이 부족할 일이 딱히 없어 다음에 뵙시다 어 대구리다 대구리 잡자 와 대구리 딱구리가 존나 이쁜데 대구리 존나 못생겼어 근데 옛날에 얘는 가만히 있네 편하네 어 이거 흔들면 된다고 안되는데 음 흔들면 안되는데 두번째꺼 흔들어도 안나와요 희한하네 뭐 나중에 떠나보신 뭐 오케이 아 같이 어 2필 졸아 어떻게하는데 나중에 하지 뭐 근데 못잡는거 아닌데 천천히 하자 어 자 가자 음 잡을필 없죠 근데 잡는게 좋은게 보이는거 아 잡을깝다 경험치 때문에 잡는게 좋긴 한데 아 얘들 찾기 싫어 말한걸면 먼저 말한걸면 아이씨 아 아 한쪽 전원 켜주면 같이 흔들라고 이렇게 이러면 공준이야 흐흐흐흐흐 캠카 어 캠카 좋겠다 캠카 귀엽다 어 속이 낫다 억새의 첫날에 고백했다가 차인네 인생이 레전드다 흠 그만해 아하 반대 깎는게 이게 너무 사기야 이게 레벨 몇 시트 반을 깎으니까 불리하든 뭐든 존나 약한가봐 이게 노멀이니까 잘 안 통한가봐 어 게임을 무지개 악타입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보면 더 들어가고 아그작 그냥 어 약하다 근데 이겨줘야지 니가 한번 더 아그작 한번 가자 아그작 한번 가자 아그작 그냥 커트 레트랑 존나 강하게 어 레트랑 키우자 야 저 데지티랑 좀 비슷하다 아 맞죠 데지티 아니지 어 그거랑 좀 비슷하네 야도티 이쁘네 어 어 자꾸 아까 가니까 좀 잘 나오겠지 어 대구리 근데 존나 느리다 골뱃 존나 커 야 골뱃 저래컷 썼어? 태거랑이다 지금 비니새끼 오오오오 뭐야 이거 어 땅에서 뭐 저런게 나오냐 아니 롱스 타고있 롱스 탈수 있을걸 어 야 빨간새끼야 근데 기다려봐 아 참지 그래도 내가 존나 커서 아다아 어 한마리 해봤다 야 아 아 와 결물취 많이 준다 한마리 잡아줘 그런거야 여기 다 존나 올랐어 맞죠 25 30정도는 맞춰가는게 좋은거 같은데 여기서 어 어 타 한번 타볼거야 그래 뭐 빼지 뺄게 하면 돼 아 어차피 피존도 좀 안쓴다 쓰레기라서 아 피존도 빼자 어 포켓몬 박스 어 어차피 좀 같이 건다 하면 되거든요 맞지 어어 롱스턴이다 하하하하 어 롱스턴 빅 롱스턴이다 빅 롱스턴 탑 빅 롱스턴 빅 롱스턴 탑 롱스턴 롱스턴 내꺼야 롱스턴 앗아 롱스턴 뽀뽀 엠피 근데 뭐 가락 치우기 기잡기 때문에 롱스톤은 이로치 무슨 색깔이야? 검은색이야? 존나 이쁘게 했다 그럼 아 크리스탈인가? 가자 롱스톤 싸워 범베가 됐구나 화사하라고? 가락타자고? 네? 잠깐만 와 저 큰 롱스톤이 저기다 들어가네 야 롱스톤한테 존나 크다 내가 생각한 거 더 커 이 게임이 좋은 점이 포켓몬 얼마나 큰지 보여줘가지고 롱스톤 존나 크다 학교에 그냥 롱스톤 롱스톤 가져간다며 그냥 아 약하다 입만 다 뻗어야겠다 오 뭐야 저건 죽지 않냐? 왜 이거밖에 안 따르냐 어 구멍파기 가르르르르르륵 빡 좋구요 음 잠시 귀여워 그래서 키우잖아 도연아 내놔 이 그지 새끼야 인마 빨리 볼 또 내놔 이 새끼야 볼 내놔 672원 볼 내놔 볼 롱스톤 이름 덜덜이로 바꿔주면 안되나요 아 덜덜이? 약간 궁금해이긴 하죠 가라 치우면서 인도 바꿀게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거 와인으로 바로바던데 포켓박사 와이지 비굽으로 바꾸자 큰애니까 근데 1렙 맞아? 안컷이네 얘들면 결과 어떻게 해? 덜덜덜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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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이게 실제 크기도 소용되나? 아니지 그거는 아이통모드 그냥 잡혀 어이씨 오춧모드 맞춰면 돼 오춧 야 아이통모드 안컷이냐? 수컷이네 그렇지 명수지 어필사람디 새로운 스킨이네 이건 어떤 스킨이야? 이건 노멀이네 날카로우남디라 어 좋네 정랑스카 버리자 깨물에 무수기 좋았나? 근데 이건 자속이라서 데미지 야 이거 배울 필요가 있나? 그러면 이필사람디를 풀 줄게 할 때가 있네 어 그래도 구멍파기 주라고요? 그럴까? 정랑스카 가면 지우는게 낫지 않나? 오케이 깨물에 무수기하고 데미지 똑같은데? 데미지 오히려 떨어지 얘는 악이니까 아 근데 노멀 또 어차피 자속받는구나 상관없구나 똑같겠네 구멍파기 어차피 있어 구멍파기 그 스킬 그게 있어서 다시 배우면 돼요 필요하면 지워도 돼요? 뭐야 이건? 타코와나 안녕 태코와나 안녕 아잇 아잇 야 이번엔 좀 다른거 좀 꺼내봐 두마리네 음 태지야 못 꺼냈어 아유 망키 또 어디서 주워갔어 애들 다 비시비시 선포견브를 가지고 있어 어 흑축이랑 레타나 성격이 너무 안좋네요 상관없어 지금 뭐 스토리 맨 음 필사람 좀 바라봐보자 음 풀죽어 임마 우어어 우어어 어허 어허 세다 씨발 레타나 존병새끼 바로 쓰러졌다 격투한테 약하네 노멀이 어 자 여덟이 어 존나 하죠 햄치 당시에 그냥 머리 깨졌다 어 스태스롭고 있네 아쓰 야 공격이 뭐 이거밖에 없냐 갖다 버려야겠는데 빨리 나는 탈거 나오면 바로 버리자 겨우 존나 다르다 존나 겨우도 쓰면 쓸수록 세지는거지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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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수록인가 음 옛날에 리어컨 썼었는데 어 맞거든 덜덜이 일하는 강해 내구가 아 존댔다 근데 이거 자가라 패스 거풍은 안정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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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덜덜이 무슨 거풍광들이 뒤져어 존나 약하네 어 어 가라 백작추 적벨츄 가자 어허어 아 저.. 저 크기의 저거거품이 맞다고 뒤지냐 누가 물 뿌린다고 그거 그거 아 세끼 개새끼야 적벨츄가 짱이야 적금주 너무 쎄서 안 꺼내는건데 어 깝치고있어 지질나봐 적금주 돌아와 어리북이 레벨 20이다 거품아 좋났어 누리 대포보다 쎄지않나 광선이니까 그냥 거품이고 거품 광선이지않았지 오우씨가 룰렐라 뭐야 어 꼬마돌 빅 꼬마돌 빅 꼬마돌 아하 티어 나와주면 한마리 잡혀 대머리 새끼야 오우씨가 잡혀 박사님 씨바 돌해버린다 아하 잡았어요 꼬마돌 귀엽지않냐 나머지도 경험치 봤나 죽어도 에이게임 좀 후회가지고 빨리 다른 얘 좀 승차감이 별로야 약간 떨려 아 허브가 65야 위력이 되게 세네 하이드로폰돌 같은 경우는 몇이냐 이놈 공태야 어 공치가 많네 여기 덜덜이 덜덜이 아 야 피카츄 안되는데 어 피카츄 스킬 뭐있냐 두번치 킬로 싸우자 격투해줘 약하지 맞지 음 피카츄 진짜 모든 그러면 다 상대 가능해 어 존나 많이 따르네 어 한 번 넣었으면 좋겠다 어 쯧 쯧 쯧 비어와요 어 빠이야 보지 그대로 싸우자 음 보지 얘 암 얘 땅인가 땅이면 안통하는데 아 보통 좌이제가 들고 있는데 다 땅이야 그냥 쯧 존나 때려 음 고지마 고지 아 힝커치 잡숴볼까 어어 야 많이 들어간다 어 죽겠다 피카츄인데 어 실제로 마구 설득이 당하면 피 존나 나겠죠 피카츄 지금 뭐 혈흔은 얼굴에 피덩어리야 그냥 피 줄줄 흘리고 있어야 돼 원래 음 고지 저거봐 발톱 빠져 그거 하트 뭐야 끝내자 힝커치기로 가자 빠아 클리어 힝커치 니자드 빨리 레벨을 하자 니자몽 대라 어 니자드 스킨 근데 되게 늦게 배운다 화염방사 같다가 안 배우나? 아이 승차갈비 별로야 해 아 아 뭐야 이 ㅆ 야 이러면 존나 무서워서 도망치자니까 세컨더가 뽑아야지 아 이 ㅆ 아 이 ㅆ 이거 어라 아 나오면 할께요 아직 안나왔잖아요 예 스라크는 나 좋아해요 스라크 벌레벨킹 움직이 제일 멋있어 맞죠? 경험치 안오르네 죽음에다 어 너무 길다갔네 이 동구야 어 다음 말로 빨리 가고 싶은데 응? 더드리 승차감도 별로 안좋아 아이 ㅆ 여기로 내려가면 되나 보네 슬슬히 키울까요? 갈랍스 갈랍스 너무 많이 키우기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맞죠? ㅆ ㅆ ㅆ ㅆ ㅆ ㅆ ㅆ 파치파치 악셀 ㅆ 아 무조건 파치파치 악셀이야 어쩜 죽여 무조건 성공기거든요 파치파치 악셀이 성공기에 무조건 독소이 맞아요 예 개살기 스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맞춰요 컷이에요 다음은 뭐야 풀카노 풀카노 땅이지 그냥 이 나이풀 언니북이 언니북이 안가자 뮤추도 좋아 뮤추도 개살기지 대게 나중에 그 4천원까지 깨고 잡지 않나 기억이 안나네 열탕하자 열탕 존나 좋아 찌익 한방이야 그냥 백작스냐고 피카츄랑 좀 애매하니까 모습 존나 좋네 쓰는거보다 받는게 더 많아 무한 그거야 살필요 없어 무빙 오랫구여 에리트레이너 있네 얘들아 뭐고 위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오는게 맞으나 아이씨 아이씨 야돈 트레이너 또 야돈이야 아이씨 야돈 무리니까 다 야돈 야돈 어디 잡냐 나도 잡아서 양식좀 하게 나도 꼬리짜리 파게 한개 백만원이래 아우 뭐야 야돈 트레이너잖아 개새끼야 이 새끼를 악시했네 개새끼고 아이씨 이제 어디 가라 어디서 구했어 구하기 힘든데 돌진 어우 약하죠 불꽃 세레 파 아 존나 어 화상 입었다 그래도 하얀 망사나와야돼 어쩌 나루야 하얀 망사나와야되죠 나루도 내 피템을 할래요 나루도 피카츄 하고싶어요 하도만 죽지않을까 컷 이산이 풀이 제일 못생겼어 중간보다 중간중에는 나루는 노멀타입이죠 그렇죠 나루는 노멀타입이에요 헤어킥이 있어요 앗 트레이너 할 때 없는데 네네 그리 juri 기계 타입이 어딨어 기계iten 대적도 나루는 기계니까 코일정도인가요? 강철톤이요 죽은건 레벨을 안해 레벨을 해야되네 레트랑은 계속 싸워가지고 레벨을 높아서 어젯하겠지 만병통체를 발견했다 크기커 잡혔어요 나루야 어떡해요 똥치람미 개새끼야 양커밖에 없냐고 몰라? 양커만 있나보지 양커비율이 높나보지? 분할애들 있어 양커비율 높은애들 일부 다 처져야말먹어 조금만 쳐 잡혀라 개새끼야 잡혀! 양커비율 빼라고요 기다려봐요 양커비율이 작은가봐 마지막 두번더 하고 안되면 포기할거다 너 양커비율이 높났어요 장불지율이 높은애들 에세아 잡혀 좀 인마! 도망치거나 잡혀! 이런 개새끼야 뭘 존나 쳐먹고 갔네 먹임만 존나 쳐먹고 갔네 자 가자 잡아야 되는 건 아니고 도망가도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승리 아까우니까 잡으려고 했지 뭐 사효야? 실태 귀엽다 적배추 아마 뒤질 것 같아요 싸우다 잘가라 적배추 적배추 살라면 죽여 살라면 죽여 죽여 살라면 그렇지 어제 제가 독골구 일부러 스탠트 안 갔거든요 강하게 키우려고 독골구 일부러 스탠트 안 갔어요 강하게 키워야 돼 인겔라다 인간에 대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죽여 못죽이면 니가 죽어 강하게 키워야 돼 피카츄 봐봐 못죽이면 지가 뒤지니까 다 죽여버리잖아 적패라니까 위로부터 갈까 아이씨 탔구나 아이씨 절로 올라가는게 있네요 아이씨 다 해버렸다 밑에부터 가야되네 싸요 보상하자구요 변해보래 싸우기싫어 아이씨 걸렸다 이 새끼는 엘리트레이너잖아 피카츄 못잡으면 뒤진다 방법없다 탕굴이 있었어 탕굴이 있었어 탕굴이 있어 탕굴 잡아야지 탕굴이 알로라걸로 바꾸면 되잖아 어! 니그다 가라 적패추 땅왔냐? 안통할건데 격투해야지 뭐 못죽이면 니가 죽는다 음 잡아아 으아 자가라 적패추 어! 살았다 역시 적패추야 아 써준다 내가 바꿔줄게요 어이구가 지금 이걸 사네 피카츄 아아 생명줄독이지 얼마 안들어져 맞어 죽어 개새끼야 아! 아아 존나 짜증나 아아 뽕 헤헤 죽었다 헤헤 죽었다 헤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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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진짜 싸울게요 이새끼 니가 다 안꺼지 내가 그게 한게 아니고 어쩌다 우리 이래됐어 어 내가 한컷만 골라잡냐 조스터네 어 유일함 가라 아 존나 약해 열탕 바꾸자 바꾸자 에리트레저 강하다 어 이방한다고 저보다 회복시킵시다 어 피낭처럼 이렇게 막 기다리를 좀 해주지 뭐 유일함 쎄다 근데 이새끼 존나 약한건데 나도 이렇게 한번 갈까 야 야 이 비용신 인자 새꺄 너 뭐해 새꺄 인마 야 지겠는데 잠깐만 적벤추 이거 적벤추 뽑고 힐해야되나 이상해 뽑자 어 야 킹스타 존나 강한데 잠시만 끌렀다 이걸 줘야돼 돌진 소원 뚱 강해요 아니 아니 어어 내가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대šíatz 내가 먼저 가때리죠 Bol 좋아요 하상 Moż 로 yeah 음.. 제대로 포켓을 적게 했으니 실어 좀 해 줍시다 배우 포켓 사라 사블레 상태 이상하고 좀 더 준다고? 이것도 해주나? 잠시만.. 메타추먹어라 아 상태 이상만 해주는거야? 만방통치 아니구나? 아 뒤졌구나? 해보전서 사라야겠다 깨울게 아 깨울 필요 없겠나? 아 됐다 3마리 하셔도 되겠지 뭐 아깝다 그냥 적패추 제일 앞에 놔두면은 가자 뭐야 아 뭐 있었는데? 아 탕굴이었어 탕굴이었지 방금 아 탕굴이었지 다행히 놔둬 탕굴 잡아야되는데 사라졌다 탕굴 잡고 가자 몬스터벌 상처 약 좋습니다 탕굴이 귀엽잖아 탕굴이 엄청 귀여워 위에 가면 또 있으려나? 위로 가보자 나가는 데 아니냐 완전히 아니냐 이 아쉬 뭐야 벽고있네 알았어요 할배 오케이 컨트롤 쉽잡고 컨트롤 쉽잡고 컨트롤 괴마스터고 다 피했고 이쯤에 상처 많이 주네 예언소리 많이 다쳤으니까 컨트롤 쉽잡고 다 피했고 아 지옥이야 어 별의 모래 아이 어쩔 수 없다 아 헌팅 당해버렸다 어 아 아 오케이 다음 컷 어 클립해버렸고 다만 좀 펴겠다 안 바꿔도 돼요 아 아까 얘한테 죽을뻔했지 어 야 펜카츄 가니 가오가 있지 얘한테 치면 되냐 펜카츄 가지냐 그렇지 역시 적폐축 아 그럼 부스터가 어 똘똘해야죠 어차피 개새끼들 먹고 이 여우새끼들 와 와 씨발 날렵한거 봐 이새끼 도망가면 안 돼 경험치가 너무 딸려요 잡아야 잡아야 그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와 존나 날렵한거 봐 개새끼 잡혀 어 아 씨발 이새끼 아까 롱순 느낌인데 오케이 오케이 엑셀런트 오케이 엑셀런트 결제 완료 버튼을 안 눌렀네 허허 나란 녀석도 참 피해 예 예 탕굴이 없어 탕굴이 다 없나 이거 뭐지 예 아재가 썼나봐 아재가 좀 존나 찍네 어 탕굴이 못 잡았어요 탕굴이 잡고 가고싶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주베시다 얘 약간 큰애니까 잡자 어 이렇게 뜨네 큰애 파란색은 작은애 어 어 조금만 가만있어 아 씨 빠스끼죠 가만있어요 그렇지 한 방 다 잡는게 아니고 약간 특별하게 많이 잡지 경험치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경험치나 전부 트레이너 전부 다 피해가지고 몬스터를 많이 잡아야지 뭐 나가자 타굴이 가다버려 나중에 또 언젠가 나오겠지 뭐 응 밖에 뭐 언젠가 나오겠지 뭐 언젠가 나오겠지 뭐 어 어째피 도감완성은 글러보 자 줄러가요 아재요 아재요 그만하소 어 아이 등산하는 아재들은 다 약간 전투적이야 저 웃는 낯짝 빠져봐 아이 포켓몬 보니까 옛날에 존나 웃겼던거 생각나네 혹시 궁금하신 분 없는 같은데요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우와 모래 뿌리기 완전 멋있다 옛날에 진흙뿌리가 좋았는데 진흙뿌리라고 모래 뿌리기에 데미지 들어가는 버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비상자문 비상자문 기술만 좋았었는데 그거 좋았는데 달달했지 그렇지 컷 적패추 다잡아 내가 포켓 바꿀거다 음 오케 레벨하고 30은 내야되지않나 음 30 좋다 번개 어 힘껏치기 갖다 버릴때 되지않았나 어 아 아 전기주격 없앨걸 어 어 어차피 땅으로 바꿀거야 엄청마요 어 음 대구리 교체하지 다 한통에 어 어차피 전기주격 다 아 그거 합니다 어 대구리 안녕 하세 안녕하세요 대구리 가슴 잡고있네 시계 한번 잡았습니다 음 흠 질이이이이이익 네가 왜 지쳐 o 자 가자아 마그 müssen 가서 와서 кто any 마이콜이 마소아지 뒤지기 시리만 총 3개 다 대단하구요 결로 먼저 가봅시다 아이네 똑같은다네 오케이 뒤로 백으로 오케이 오케이 뒤로 백으로 마이콜 도착 뭐야 탕굴이다 탕굴이 어디가 아 귀엽다 탕굴이 탕굴이 어디가 넌 뭐해 재잡으면 되겠다 관장이나 가자 집어치우고 얘네나 참게 마 치료해라 자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알로라 탕굴으로 변경시키면 되겠다 여기도 알로라 탕굴이 있나 탕굴이 탕굴이 탈수있는게 여기 밖에 없어서 승차감 별로인거 같아요 하이베이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오오오오 누나 어디서 왔어요 어? 디그다? 디그다 막 볼래요? 한마리 있어요 잘가 디그다 알로라 알로라 디그다다 머리 난거 봐 씨발 귀엽다 이쯤 씻는 짐 이쯤 씻는 짐 허허허허 이 씨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넌 뭐해 탕굴이야 엄마가 로켓다리 도망치는거 다 줘봤어 그래 이 씨발 씻겠다는 새끼들 기다려라 우선 관장부터 잡고 온다 어 야 관장 있잖아 보라시틴 없나? 응 길을 비켜라 롱순이 나가신다 이 씨발 놈들아 빼앵 보라시틴 없었나? 야 보라시틴 없냐? 관장 알로라 디그다가 돌기가 3개나 있어서 더 좋은데 희은 드루루루루루루 없네 지금 이 쪽 가야되나봐 가자 롱스톤 희생감 되게 안좋다 SUV같은 느낌이 커다란 애쓰기 무속 맑은색 되게 많네 다 한번 끌어봅시다 아 눈물받아 포켓몬 장례식장이구나 아 장례식장이래 그거구나 낙골당 같은데구나 어 정장세트 지졌다 정장 한번 입어봅시다 공짜로 받았다 아줌마 감사 오오 이뻐요 오오 너무 저런거 입고 가면 안되지않나 장례식장에서 어 너무 캐주얼하지않나 음 야 맘맞은데 씨발 어 어 저거 입고 가면 뒤져 어 가만 둬 정장빼기야 오케이 잠실 아닌데 그냥 음 그래요 예 갑시다 음 다음 라그라스니까 오오 시프스쿠프 어 어 어 궁역준이잖아 이런것엔 무슨일이야 안죽었어 인마 또라이가 죽일려고 하네 개새끼가 지금 내장 뚫어준다 어 니 포켓만 오늘 여기 묶게 해줄게 개새끼가 어 아 손 존난없네 아 개새끼 그대로 바로 납골당해 해준다 이 개새끼 음 빠찍빡찍 악셀이다 이 개새끼야 번개쓰기 그거네 컷 정기구이 하나 아 아 형 바꿔야돼 어 리자드 한번갈까 이상해뿐만 존나로 팔에 미리 희한해 제일 먼저 받은거 이상해뿐만 아 이상해뿐만 어 냄새 꿍 불꽃 세례 빡 존나 안들어왔네 황상이받다 그래도 황상 되게 잘잎는다 근데 팍! 다음에 죽겠네 안돼 뭐야 수명가루야? 저리가루라 뭐야 자지말이지 일어나 눈감은거 봐 귀엽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일어나 리자드 자지마 용앵이다 리사드 이정도 일어날 때가 됐어 계속 귀엽다 야 이 개세기야 일어났어 이로라 아리자드 이로라 이로라 이의 새키 컷 바꾸자 가라 냄새껄이 뭐했다구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 이거 어 어 하나도 안아프죠 노머리라서 독대비지 안맞아 죽어 그냥 죽어 그냥 뜯어먹어버려 화상까지 입어보고 끝났죠 다 끝났지 뭐 빡 종양 강하다 조염지 강하다 음 오케이! 레트나가는데 이 다음 진화 없어서 레트나도 메가 진화 생기면 좋겠다 생기만 하지 않나? 주피선도 안 바꾸지 그냥 깨물어 부수다 깨물어 부수게 가자 안 아파요? 노머리에요? 어? 안다아아아아아 깨잖아 죽어 그냥 오케이 육불 아니야 그냥 바꿔서 딱히 뭐 따지지 않았는데 어 어차피 스토리 하는건데 어 이상해풀 리자드가 레벨을 해야돼 이상해풀이 하는게 아니고 레벨을 더럽게 안해 왜 이렇게 안하는걸까 승부 끝났는데 승부로 더 하고싶으면 개새끼야 얼마 졌잖아 졌잖아 이 개새끼야 졌으면서 어떻게 저래 음 음 약간 좀 부들부들 좀 화나신거 같은데 예 약간 좀 화나셨어 이 분 어 뭐에요? 꼬마돌이에요 별짝 추가 격투로 아가리 깨줄거에요 꼬마돌 28짜리 들고있으면서 강하다고 하면 싸대기 맞는거에요 그냥 어 피해버렸어요 음 맞아요 존나게 맞아요 음 두번치 그냥 어 또 피하고 오케이 펀치 안아프죠 존나 아프네 반타르네 거기 음 뭐야 아니 뭐해 야 죽여빨리 임마 안중나 이거 봐봐 씨발 여기 격퇴출 새끼 존나야 그냥 뽑아자는 지네 아 중심새끼 어 바람이 뭐해 파즈바스 안통하지 어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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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통해요 파즈바스 어 어 존나쓰다 죽어라 엘리트 트레이너 스피드 존나 빠른가 맞아 꼬마들 근데 오 오 가나하겠는데 오늘 아유 씨발 야 방잡아 아 어 가나하겠는데 어 피카츄 사탕은 뭐야 그래요 전번 전번 좀 오늘 뭐해 어이 강구리 안보이네 어라 응 저건 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유.. 유.. 유력 유력 요쟁이나 꺄아 꿀이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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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GET 귀엽다 맵네 마! 부산... 부산 탕골인가 보네? 응 뭐야 이게 이게 실패야 무슨... 이게 어디 있어 록사 뭐 있어 이 ㅅㄲ 실패하자 이거 무슨 이게 뭐해 으흠 박자 박자 모든 정체스 박자 이케 새키 들이 이게 이 새끼 뭐야 치료하고 우선 따라갑시다 땡마마 샴피상 바로 따라와버렸잖아요 뽀뽀뽀뽀뽀뽀 뭐야 이거 아가마지 개새끼들 무시시티로가 지금 씨발 탕구리 잡혀갔다는데 배탱하고 싶어 아이씨 아니 지금 끌려갔다잖아 아이씨 노아씨 말하세요 노아씨 피빌 꺼냈네 원래 끌려가자구요? 그거는 괜찮은 선택이지 왕렬 쏴볼까? 우와 아이씨 미쳤구나 소가난들이 마없어요? 파츠박스 액셀 짱이야 츄 아이씨 강집 할배 아니야? 그냥 깨블러네 어 강집 할배가 아니라 그냥 깨블러네요 어! 할배 봐! 아이씨 저거 흔들어보라고요?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피카피카 써도 뭐야 뭐야! 안좋은데요? 안좋은데요? 예 뭐야! 뭐야! 뭐야 저거! 기가 드릴 브레이크 맞아버렸는데? 아이씨 야 코치 왜이리 높아 좋댔다 레벨차이 존다 난다 팔란이 난다 죽어 그냥! 오케이 팔란이 팔란이 왕꽁치 올리냈어 레벨건데 많이 안준다 레벨차이 많이 나는데 이제 여기 포켓몬 레벨이 높나봐 전부터 붙고가자 붙고가야돼 어쩔수가 없다 이제 레벨이 딸려서 붙고가야돼 펜껀쥬 근데 뒤졌는데? 전부터 뒤졌는데? 이길 수 있으려나? 어! 전부터 기웅상 기웅상 들어가 지옥으로 가 오 쎄거 봐 쎄다잉? 어 별로 안강하고 오 오 오 더 걸렸네 돌이 또 더 걸리냐? 어 돌이 더욱이 왜 걸려 죽어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야야야 아까는 급소만 했나봐 속도면 도려더리가 더 빠른가봐 근데 도려더리 똑같으면 이겨야지 어 잠시만 일로 도려드리 일어나. 피카츄. 더드리는 독이나 받고 있고. 어차피 이거 배틀 안 들어가면 안 따르더라고요. 옛날에 버전이 딸랐는데. 주워. 다 필요 없네. 쓰지도 않는 거 맨날 주워. 오 뭐야. 수습 있네. 덕배추 꺼. 역시 덕배추야 다 해. 뭐야. 넌 뭐냐. 말이라도 걸어주고 가지. 배틀 끝나고 매정하게 가버리냐. 방해하지 마시오. 쓰읍. 넌 아니네. 죽어. 지옥으로 가. 빠. 적배추 존나 강해. 깝치지마. 이슬이 VS 세네야. 세네야. 세네야 뭔데? 넌 스스로 온다. 응. 안 바꿔. 적배추 존나 강해서. 예. 안 꺼지면 클라. 오케이. 슈컷. 어. 어. 뒤졌네. 남친이랑 안겨친이네요. 어. 빠. 우어언. 아. 아아. 적배추. 어. 이거 땄다. 이거 땄다 안 땄다. 바치바치 납선으로 따야 돼. 안 땀 니가 죽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아으 ㅈ 된다 잘가라 어디서 죽어요 예 그 사람이 그 놈은 사실 사람 아니야 어허허 유사인종 아니야 그냥 어 포켓몬을 볼 수 없지 않나 어 맞잖아 어 저게 어떻게 부켓몬이야 어 어 잡았고 풀이 일어났자 어 내 틀아 내 틀아 안됐고 이리와 뭐야 아니 전전하지 말고 오지 말고 어 어 어 어 어 어 은 으 으 으 으 으 으 조금 더 빨리 됐어야 됐어 조금씩 쳐 잡혀 뒤질라고 했잖아 아이씨 노래 부르지 마 오케이! 그레이트 숨어놨어 숨어놨어 전투가 난다 아니야 잘해 캐릭터 이렇게 눈리기 저놈 들어 잘 먹고 없죠 안돼 할머니 존나 쎄 걸어다 붙여 담배 늙으리 늙으리 코치 꺼내지마 코치 꺼내지마 한마리야 저희마 또 왕 코치 꺼내지마 푸르카노 어 얘는 할만하지 않나 음 음 덜덜이랑 가자 음 덜덜 잘가 덜덜 죽어도 돼 어차피 그 타는 용도라서 음 오와 레벨 많이 들어간다 어 야 근데 시발 레벨이 왜저네 어 아 뒤졌네 어 레벨이 왜저래 저거 이 아이가 시발 포켓몬 장인인가봐 아 아 시발 레벨이 10 차이나하는데 되나 아 아이가 쓰러지겠네 거의 보면 4000원 출신이야 음 너도 화가지 시이이 ¡오 halt! 카타! 참 봡식 오이 수민이 정기그룹 수민이요 정기 안통해 렘베시야 존대 안되지 3027 렘거 아니지 필사랍니 깨물어보지 콤보로 안아프지 아우 존나 아프네 어이 격투 어이 가라 풀 포켓몬 이상해 풀 불스킨 없겠지 어 뭐야 이거 아 고속이동 그림자 문신술이야? 덤쿨 채찍? 졸렸다 이거 못맞춘다 이거 어 급수 맞다 어이하 아우 존나 약하네 아까랑 급수 많이 나왔나봐 아 존나 약하네 잘하나 음 탁 오케이 야 이사분 조금씩 지나가겠는데 포즈들은 하지않나 음 정기그룹 뭐 걸그룹 같은거야? 음 잘하여 수민이 수민아 가보자 존밥식 어 남자면 여기를 여기서 빼면 안되지 나도 중간에 들어갈래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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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깨불어 죽음 어허 어휴 시발 죽어 야 어 두발 이하냐옹 아휴 어휴 어휴기양 갈까 리자드 갈까 리자드 스킬 좋은게 없어 굳고셀이 너무 쓰레기 스킬이야 치마 좀 짜있다 근데 작아져와봐 길이지 어 되게 쓰레기 스킬이다 야옹이는 물을 싫어한다고 어 여정조기 화상도 입어요 예 완전 개성 스킬이죠 물 스킬이 화상도 있습니다 음 물 대포 오호 어우 그래 딱 항의 쏘네 냐옹 쓰러졌어요 목이 몇 마리야 또 냐옹이야? 고양이 ㅅㅂ 브리더냐? 정유라씨야? 렉도르 브리더하라고 하시나? 음 음 에이 나 유튜브 알아봐 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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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죽일순네 뛰어 큰 버섯 벗어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되냐 음 이 친구 이름 뭘까요 개나미 이놈이 당남자 뒤시겠는데 살 수 있냐 응 이놈이 써봐 살거라 믿어 쏠리뿐 같다고 안쓰겠지 뭐 잘가 잘가 반가웠습니다 리자리지 리자들 밖에 없다 조용히 임마 경찰 리자 쎈구마라 리자 쎄구마라 선박 백라빼 지진 바라바라바라박 땅 배틀 마치기 배틀 포켓에 들어왔어요 달려라 달려 달라떠라로 존나 기네 걷기방송 오지네 전부 안쓰는데 디펜덕 같은거 이거 전부 배틀 때 쓰는거잖아 어? 아 그래요? 무지개 백화점? 한번 가볼게 여기 백화점이 있나봐 약간 금빛시티같은데 좀 큰 도시인가봐 오 7번 도로 아이쉬님 아이쉬 아이쉬 어 라이츠다 아이쉬 이러면 풀부켓면 짱이지 덩쿨 채찍으로 마비 어째풀리냐 뭐야 저거 리플렉트 안에 특수공격 그런가? 죽어그냐 근데 어 야 세마리아 존댔다 아 나 못일거같은데 어 아 정리가 안통하지 아 저거 야 써 이거 존댔 이거 안쓰면 어 자 기르기좀 쓰자 어 백잡수씩 깨자 어 백... 백수씩 써야돼 어 어 기술 나가 제발 얜 죽어대 어차피 약해 어이야 죽어그냥 죽어그냥 자 가라 뭐야 정황성칸 라이츠 원래 정황성칸 못써도 이기지 않냐 어 맨날 그 라이츠은 정황... 어 아씨 이기지 어 시브리기를 왜하냐고 시브리기를 가자 적배추 끝내 파츠팍시 약세 그래 아 한거 더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오케 컷 피가 좋겠건데 이게 요거에 딱 드디어 통하나 야 안통할... 정리 안통할거 같은데 딱 봐도 안통할거 같은데 아 씨발 비비는거 봐 야 씨발 비비는거 봐 야 야 씨발 smiled 갔는데 비비는거 와 지진이야? 어으에서 inquiet 안아 하 Rev mö vorbei 사놨다 이 개새끼야 야 좆된다 보상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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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잊어 거품이다 이 새끼야 오케이 레벗 다음 뭐야 오케이 레벨업 니가 좋구요 레벨업 주주 아니 써야되요 별수 없어요 죽은줄 알아 백작 죽아라 약한데 존나 약한데 어 그냥 써도 되겠네 어 홈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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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약하 아 나 알아 백작축 아 아 지흥으로 가 아 아 아 거짓말은 소리에 닮아났다 회의 파-바라파-파-파-파! 마을이다 무지개시티 마을이다 무지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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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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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래? 어.. 쫓겨났어? 회색강정? 흙으로 만들었냐? 어.. 없다.. 음.. 진흙 쿠키같은건가? 음.. 어! 이제 그걸로 가주셨나봐요 자 한번 저 관장절로 가봅시다 여기가 짐인가요? 아닌데.. 어 빠진거 아니야? 야 빠진거에서 하면 모듈이 아니다 상품 보자 상품 상품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뭐야 이새끼 폴리곤 주던가? 1세대 때 죽어그냥 아 둥신둥신불 써볼걸 현아 써봅시다 어.. 어우.. 아파요 둥신둥신불은 뭐 능력이 뭐 있어요? 좋은게 있어? 88세기 좋았으니까 좋은건데 날아올라! 죽어그냥 개세끼야 응 다른건 없어? 이분에는 저렴 스킨 뭐 보일거야 궁금하다 이번채가 풀타임이라서 좀 리자드를 어떻게 좀 얼음이랑 얼음도 좋잖아 맞지 뭐야 이거 왜지랄이 뭐시어 여기 여기 이런거 같은데 왼쪽이야 아직 못하나봐 로켓 날 없애고 할수있나봐 뭐해 이 새끼들은 뭐해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은 저랄까 이 새끼들 밑으로 먼저 내려갈까요? 쭉 내려가도 되는거 같은데 내려가 봅시다 까지 우선 여기 싸우자 또 좀나 싸워야되나봐 오 엉덩이야 오우 예 아 그래 아 로켓댄스 아 저거 입어서 안싸면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오 정준 っていう 나는 없다. 거둬 중요하지. 오.. 이 새끼는 옷이죠 뭐. 로켓단 슛도 있네. 누가 스파이가? 야. 로고. 로켓단. 저 새끼는 오빠. 저 새끼는 저거 설마 그거야? 가라. 동시리 동시리 해버렷. 죽어어. 약한가봐. 정리할꺼야. 여기서 비죽이면 안 나나? 기억이 안 나네. 얘들 좀 쓰레기 포켓만 가지고 있어요. 골뱃이랑 레트라랑. 그냥 피카츄로 밀면 돼. 쭉 갑시다. 여기 뭐 먹을 거 있나? 골있네요. 하이퍼볼 개구리에요. 이 쪽으로. 안 써도 되네. 저러니까. 저기 뚫리지. 힘의 사탄. 사탄 버튼을 열었구요. 이걸 열려면 뭘. 다른걸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밑층에 가서 열어야 되나 봐요. 우선 얘랑 싸우자. 밑층에 가서. 저걸 열어야 되나 봐요. 어. 탕굴이 한 마리 구갈라고. 이게 뭐야. 탕굴이 그냥 시바. 아무때나 똑같은데 솔직히. 아 저기 시바. 아까 그 동굴에 잡아오면 되는데. 귀찮건가요. 죽어 보네. 라면이요? 음. 라면 먹겠네. 라면은 근데. 컵라면 아니면 그냥. 먹는거 먹어가지고. 답이 비슷해. 컵라면은 뭐. 맨날. 컵라면 맨날 나오는게 되게 많으니까. 어. 새로운거 먹어보지. 오케이. 레트랑. 이게 왜 두마리야. 꼬렛. 레트랑 괜찮았어. 어. 그래. 이 앱에 29자리 꼴에 가면 들고 있냐. 또라이인가 이거. 어. 죽어 그냥. 개새끼야. 죽났어. 진술을 누가 먹냐. 꼴이 몇 마리야 이거. 어. 적평이 그 자체가 아니야. 이 새끼. 이 새끼는 아직 물기술도 배운다는데. 어. 얜 아직 물기술도 배운대요. 어. 존나 세네. 존 랭이들 좀 셌다. 피카츄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겠다. 올해 29번 꽤나 세지. 아. 존나하네. 모델 워킹하네 아주. 여기서 실프 스쿱프를 가져가야되나봐. 그래서 유령을 싸우고 탕굴이 내려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되나봐. 가기전에 저. 미니도 대가를 깨버리고. 어. 죽어 그냥. 날아. 세븐 여자는 그 남자지다. 이거. 성공이다 이 새끼야. 죽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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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귀찮게 하네 이게. 한소자. 어어 귀여워봐라. 어어. 야 등봐 등. 야 등봐요. 되게 귀여워요. 어 등봐. 어. 이글루 모양이네. 밀러 코트가 있네. 냉동 펀치. 별로 좋순한데. 냉동 펀치 좀 써보셨네. 지겠다 이 비웅신아. 아잇대. 야콩. 쎄다. 얘 얼음 속성이냐고. 얜 알로라 부쿠몬이야. 이제 모래두리라고 굴러야되나간데. 아아. 뇌 옮는다 씨발. 아니 죽어. 뭐해. 없구요. 족간 세리덜 포켓몬한테도 500원짜리 병아리 마냥 염색이나 시키고. 족간들. 아니 씨발 아니야. 염색 시키면 아니야. 원래 저런거야. 잠겼냐. 어. 피가추야. 뭐하죠. 이게 멈추는덴가봐. 어. 잠자기. 이건 딱히 필요없이 싶은데. 따로 옵시다. 어지럽겠다. 어지럽겠다. 어. 다 짜요. 어. 포인트 업. 율로가서. 율로가서. 아니 뭐를 예습해요. 어디가라고요. 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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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하다 편안 오케이 덤벼이 개새끼들아 아 710 710 작아 710 작더라고 군벌 존나 크더라 군벌 거의 사로 두 배던데 전기한테나 아무래도 비행으로 하면 안되는구나 약하구나 비행이야 자고있나 또 ㅈㅂ 됐다 어 화내서 뭐하려 어 화내서 뭐하려 어 깨는것도 아닌데 그렇죠 응 아 수련 좀 먹고 잤나 보지 아이씨 하 소리 부르네 찰싹 한 대단 заб죠 내가 더 빨아 찰싹 오케이 그냥 적밥이 새끼 잡아 안 일어나는거봐 아니 열쇠를 주선거야 가방에서 장기앤약 쓰고 상처를 좀 매깁시다 상처가 없네 이씨 어 해석강점 이거 뭐야 이란 씨발 어 마루조네 역시 갓겜이야 잠실 필요 없겠다 열쇠야 이거? 열쇠를 어디서 왔냐 아까 그 눈 아냐 아니네 아보 귀엽다 귀엽든 많이 죽어라 응 귀여운건 그냥 적패추야 깝치지마 아보코 좀 나 이쁜거 같아 문이 되게 이쁘다 누가 아보코 좀 얻었는데 뒤져 어어 확실히 진화하니까 다르네요 똑부렸네요 예 죽어 꼴을 뭐한 왜 무지했냐 음 이쁘다 음 열쇠를 얻냐 설마 저기 여기있냐 쓰레기통에 아닌데 여기도 열쇠 얻어서 가는거 같은데 열쇠를 줘 열쇠 없어 열쇠 없어 이거야 못싸우잖아 다른 데리로 못가는데 다른 데리로 못가자 지금 누나 좀 뒤져보라고요 누나 어 뭐야 어 뭐야 보셔 야 여러분 개리온거야 음 야 그럼 여기서 움직여야지 맞춰 밑으로 야 에베 못한다니까요 지하 4층 화면판 나가자 없어요 에베 어 뭐있다 어 회복하는데다 오케이 어떻게 피카츄라 내 아깐 눈누만 이렇게 나올까 맞지 음 엘리베이터에서 시간을 멈추면 공격중 AVI 춥 고난 한방 얘네면 족밥이야 미칠 음 아까 코치할비가 영하튼 라스슈 진짜 아까 코치할비 오잖아요 로켓은 보스부터 쪼개까지 다 깨버립니다 예 코치할비 존나 강해요 예 벽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 여기 죽고 온다 용의 분노 무조건 해 무조건 배워야지 음 겐스테리도 많은데 어 으응 너무 쓰레기야 그래도 씨 울음소리보다 낫겠지 악의 파동 으응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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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이거 얼음길 보다 시원하골 골드버즈 얼음길이 진짜 존나 힘들었어 따라따라따 조바비구유 제멋냐구요? 지금 존나 재밌게 하는건데 저 저 제멋지 꺼여 예 엑셀 갑니다 아 엑셀 할래 말꺼 두시두시라니까 어 칼 없네 다지지네 얘네들은 왜 어떻게 29짜리 골에서 가지고 있는걸까 나 언제나 궁금해 이 새끼들은 마옥사들이 아닐까 뭐 내주지 뭐 새로 칼충 어 칼충 뒤졌다 진짜 씨발놈들 뭐 왜 그러지 미러콘트 미러콘트 쓸려도 없을거 같은데 미러콘트 왜 꺼지갈까 음 아 아 음 컷 적은거지 이거 공격아니고 야 못추면 나 죽는다 이거 그렇지! 커트! 그냥 외국 그러니까 외국물이야 외국산이야 외국산 외국산 뭐래 주지요? 지하에서 이상한 사탕을 먹은 공혁준이 아기집 딸 로켓단에게 맥차쿠차는 언제 발매되나요? 저거 탕구리다! 저거 탕구리다! 개새끼 탕구리를 니가 보스야 이 개새끼 혁준아 방송 항상 재밌게 보고있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 하이 감사합니다 자수했네요 질뻑이 질뻑이 귀여워 얘가 질 얘가 퍽일거야 질뻑이는 못생겼는데 질뻑이는 못생겼는데 질뻑이는 되게 귀여워 봐봐 엄청 귀여워 겹도많이 뒤져 그냥 지옥아 작아지게 있었어요 작아졌어요 음 무조건 뒤져 더 작아졌다 어 맞으면 끝나죠 어이 기술 나오는거 안 끝나 불쏘기 때문에 무조건 크리야 이거는 어 더 없냐? 어 돌아냐 지금? 어디가? 쟤 어디가? 쟤 어디가? 쟤 씨발 왜? 쟤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쟤 롱스는 안되지 어 하나 더 밑으로 가려야되는거 아니야? 뭐야 저거 어떻게가 롱손 없어 롱손으로 되는거 아니지 않나 야 또 정보가야겠다 나 절로가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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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한다 이놈해요 로사 14살 이라고요 아니지 않나 설정상 그럴수도 있지 뭐 지훈은 뭐 열 몇살인데 저시마 어떻게 좋아 절로 어떻게 넘어가 아니시마 어떻게 가 뭐야 덜렁이 타야돼 여러분 좀 가르쳐주세요 뭐에요 의자 말갈라구요 아닌데요 아니 로켓단 없애주신건 고마운데 롱스톤으로 마을바닥 다 긁고 다니시면 어떻합니까 이거 보도 정비한지 이제 2년 됐는데 복구비는 나중에 따로 구상권 청소를 아니 그저 안돼요 말 못 걸어요 여기서부터 뵙죠 음 예 여기 있어요 올라가 피카츄 역시 피카츄야 피카츄 힘도 세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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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진짜 시발 이 새끼들 진짜 악마새끼들 때려 때려 공주는 백작추부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손에 넣었다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빠진 다음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아 신발이 빨랐죠? 오케이 진짜 4층으로 와야죠 그렇죠 비죽이 맞아? 보스 비죽이야? 우선 아이템부터 줍고 전체로 체력하면 황홍홍합합시다 좋은 상처는 상처가 없는데 우선 한 대까지 다 하고 가죠 파찌파찌학생 어디 다 썼을거야 pp 저걸로 회복하고 아 없네 아 공급있네 두개있네 pp도 좀 해볼 그렇지 파찌파찌학생 됐다 가자 얘네들이랑 한번 싸우라 탕구리를 보스한테 왜 줘 비죽이 뭐 어리부기하고 해야지 나루 진짜 어디갔냐 바로 앞에 보이는데 석리할게요 라루 에이구르르르르르르 나라라라라라 이리로 가 귀엽다 뭐래 뚜렷디 배부터 잡자 어 다 두다들어가네 스피스타 바치 바치 엑셀 그래 레벨 높다 독쓰지마 아파 어어어어 피했다 오케이 뚜두두두 존나 약하다 바치 바치 엑셀로 보내고 맹펀으로 혹시 우리 아부쿠부터 오케이 컷 그니까 다른 지방은 다른 지방 몬스터야 음 물기 대신 누가 물기를 메는데 거북이 노발보다 낫겠지 이거보다 낫겠지 뭐 거북이 메어라 양도 꼴랬다 행동받지 아부쿠 아부쿠 만화책에선 저 배의 문양 바꿔가면서 싸우는 즉간지 포켓몬인데 애니에서는 그냥 듣고자 메이로 나와서 아쉽다 그거 그거잖아 포켓몬 스페셜 거기서 나오잖아 거기서 몸통까지 살아요 재생이 쩔다 아 왜 왜 이리 약하지 근데 알로라 너무 약해 스탯이 안좋나 아야 피가 죽었어요 피가 죽으면 달려와 빨리 빨리 올라와 빨리와 빨리 킥마한테 와 알아줄게 별사람이 아 잘 안 들어간다 와 잘 들어가 노멀해서 그런가 마구야 마구야 킥이 존나 약해 알로라 빙시드끼가 어떡하지 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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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총 없을까 음 아 그냥 때렸으면 잡는데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다 레트라 디진다 뭘 피해 디졌는데 봉춤 없냐고요? 아이씨 스피스타? 이새끼 왜 아까부터 몰해주진 않때리고 다걸리게 짱나게 죽어 됐어 돈 많이 얻었어 개꿀이에요 이새끼들 그냥 총으로 발기지 체력은 안되면 못 이겨 어떻게 이겨 어떻게 살려보자 백작축 레트나 다시 귀찮아요 간만 갔다 오는구나 엘리베이터 있지 이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 잠시 잠시 왜 깜짝이야 뒤져 그냥 기력에 동아리가 진짜 좋은데 한 장으로 그냥 다 하잖아 어 얘 처음부터 보스타야 이 길이 있었구나 어 어차피 죽어 고스트가 돼 이빨새끼야 매트라이브 30 빠빠빠빠 도와줘 센터하트업 거야 잠온보 인형 귀엽다 여기 지식하셨구나 으으 그 그 그 그 그 그 . . 마을 ㅈㄴ 크네 개같은거 세트 어디야 마을 개 쌍놈이가 ㅈㄴ 크네야 대도시여 여기서 냄새껏 키우네 쌍으로 지랄한다 키우는거 어? 어? 안 돼 밸려 빠빠빠빠 아 브래돌 여기 팔아? 그래 윈드 타고 나니까 근데 윈드 지금 약한데 가지 좋나 약한데 인사에 가끔씩 기재받있내어어 지킥트 이쯈드 타고 어? 게임이 좀 안친절하네 원래 보스전전에 체력회복 시켜줘야 되는데 맞죠 체력회복 안시켜줘 맞잖아 원래 체력회복 시켜줘 레umbum 필요없어서 스킨이로 싸줘버리자 너의 존빨이야 남자가 각오 떨어지게 물량 사는거 아니다 They're not good 보여줄게 나 비죽이 봐라 비죽이 아닌데? 아 비죽이래 전말으로 비죽이래 아 폴로? 야 머리 봐라 어 야 얘랑 싸우고 비죽이랑 도수 싸우고 아니지? 타올이 귀엽다 얘 옛날에 개 아니냐? 마지막까지 비죽이던 빙신 그거 이게 졸나는 짓는데 돌아가서 지옥이네 죽어 개새끼야 졸망당해 졸댓당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죽어 야 죽겠네 개같은거 손댔다 이거 너무 단단해 아 풀독으로 가자 얘도 독이니까 아 많이 안 따를거야 어 지옥을 왜 갔냐 수명당 수명당 개새끼야 뿌렴 뿌렴 어 이게 뭐야 야 이 개새끼야 활방당해 니가 왜 써 아니 아주 완벽한 부켓몬이야 아주 시발꺼 아 안 따른다 시발 야 나도 저거 잡을래 개같은거 가스에 라이터 켰다구요 어 시발 어떡하냐 야 가스니까 부르지 않통하냐니까 롱에븐도 안간다 어 새롭고 써봐야지 응 어 개아이 아 존나쎄 아 골뱀슘이 시발 궁극인데 그냥 어 그냥 파츠 파츠 악세 먹이면 그냥 시발 그냥 산살농는데 아이 아이 뒤졌네 시발 꽤나 센데 응 얹어 골뱀슘이 세라 어 어 뼈 맞았어 시발 뜨지마 어 여기 초밥이냐구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레트라가 있습니다 예 제 두번째 포켓몬 제 멤버 중에 거의 두번째 베스트 멤버죠 예 예 무너부수기 대기 흐어어어어 fract 끝 찰 질 패스트 쾌 쾌 치워라 틀어 주워라! 와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잘생겼다 조졌다 씨발 비죽여야 돼 두드러 맞는다 이제 좀 싸우나? 아니지? 어? 바로 싸우나? 마마! 야 이 개새끼야! 회복 식구적으로 해 포켓몬 이씨! 가까두지 믿는다 가까두지 먹이면 돼! 칼초와 붙여! 한 번 더! 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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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번 더! 냉판 따쿵 저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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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초와! 아니 히스 타이버가 이제 송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와 존댔다 존나 약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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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칸두신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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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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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카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좁으려야 싸우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야, 여기다 때려치고 여기에 정박하자. 여기 천국이네. 시발... 시발... 돌아가면 되나? 조브레일리아 싸우지 않아? 해! 자는데요? 예... 미리... 미리... 또... 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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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들 올려야돼 안 바꾼다 내 적배추는 지지않는다 적배추 떠 풀 죽여 풀 풀죽어 아 씹을 수있다 기가드린다 똑발렸네 전기는 안돼 전기는 안동하지 뒤졌다 리저드 불꽃 존나 약한데 이거 좋은 스킬이 없어 용부 써볼까 약하네 야 존나 빠르가 미쳤나봐 아 아 존나 약해 불꽃세력 아니야 보세요 용부도 약해요 병신 스키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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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면 니가 비죽기 좀 처리하지 시장해라 아이 왜 나보고 막겠어 그럼 씹 바로 풀지 말고 뒤져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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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매타라 가자 방 깎아! 팍! 그냥 개사기야 방 깎는거 필사랍니다 빠아악! 필사랍니다 빠아악! 클리어 혁준이는 우츠동에 넣어도 우츠동이 또박또박 발음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클리어, 비주기보다 힘들었어요 기가드레인 내라! 왜 기가드레인 안주고 메가드레인 주고 기가를 어디갔냐 야 이거 이상희씨 배우자 이상희씨도 이제 메가드레인으로 어? 좀 강해질 것 같네요 빠이빼 심부르기 버리자 쪽발로 갑시다 악의 파도 이거 좋나 레트라? 레트라 저 깨물어 부수기 이제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정황석 가지고 깨물어 부수기 없애고 한개 줄까요? 악의 파도 아 핏사람들이가 더 좋아 특공이라 구려? 상관없어? 핏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0만포인트 있네 깨뜨리다 언니 너 한개 배워라 한개 다 배워가자 지금 배워서 됐어 넘어가 나중에 또 센스킬 나오면 되지 거품 꺼잖아 적투한 금요샵 열탕은 못 배우고 지구던지기는 쓰레기고 고양이 눈바퀴 쓰레기고 박치기 됐어 뭐야 리포트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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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나